마치 새 정부의 한임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렘도 많고 기대도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동안의 소통도 안 됐고 그야말로 독선적인 그런 우리 체제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실망도 컸고 또 어려움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시에 만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가 많이 내놨는데 좀 조바심보다는 지켜보고 또 우리가 기대가 높으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탄핵 이후에 선출된 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제 일성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률이 11%에 해당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나라가 성장 능력을 발현시켜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게 큰 초미의 관심사고요. 저는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참 서로 간에 불신이 많은 만연됐는데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우리 문 대통령이 신선한 충격을 주는 행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아무래도 인사도 참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호남 인사를 처음에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사람이 경쟁력인 만큼 우리가 적재적수의 인사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우리 호남 쪽의 유능한 인사들이 제대로 등용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평 차원에서 정말 우리 호남의 인사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인사가 우리한테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호남 공약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광주, 전남 3대 상생 공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대선 공약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연구원이 작년 10월부터 시도하고 함께 여러 가지 많은 대선 공약을 발굴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의 대부분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도 크고 또 실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된다는 것도 광주, 전남의 상생 과제로 저희가 올렸고요. 저는 이제 우리 5.18 민주정신이 정당성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정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마침 어제 오후에 우리 광주, 전남 연구원의 전 직원들과 함께 5.18 묘지를 참배를 하고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왕에 간 김에 그 옆에 구묘역에 민주열사, 노동열사들이 잠든 묘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5.18 묘역만 다녀가시지 그쪽은 그냥 지나친 경우가 많아서 어제 같이 가서 참배하고 거기에 좀 풀도 뜯고 담배꽁치도 줍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생 과제 중에서 또 두 번째 우리 에너지 밸리 활성화 문제 이거 꼭 또 절대절명의 과제니까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같으면 국립심일관센터, 이게 또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 아주 절실한 과제거든요. 이미 그 전남 쪽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 대학의 아주 우수한 심일관의 그런 맨파워가 갖춰 있어서 우리 첨단에 만들어지는 이런 심일관센터가 앞으로 기대를 크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밸리와 심일관센터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광주 이 지역을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먼저 어떤 지원이 관련해서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번에 상생 과제를 도출하면서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툴이 그런 연결고리가 바로 에너지 밸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나주 혁신산단과 우리 광주의 도시첨난산단 이쪽에 지금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 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2020년까지 500개를 갖다가 에너지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밸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한전이 참 우리 지역에 왔던 게 대단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한전이 영역을 좀 확대해가지고 에너지 신산업 쪽에 진출해서 그런 에너지 분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전공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특별히 법을 개정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한전이 영향을 발휘해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섬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일반 국공립대학이라든가 일반 대학들은 주로 교육부가 되게 또 챙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과학위원은 또 미래부 그리고 폴리텍은 또 고용노동부 이렇게 좀 소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럼 이제 한전공대가 들어서면 산업부터 소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서로 간에 삐걱거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좀 포지션을 갖다가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공대가 우리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에너지 분야에 특히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우리가 조성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들어선다면 지역민들의 어떤 건강증진 측면이나 또 지역의 의학발전 측면에서 많은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심혈관이 심장질환부터 시작해서 심혈관질환이 사망의 2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명적인 그런 분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유수한 의과대학들의 그런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첨단에 그런 또 여러 가지 정무사내 출연기관이라든가 연구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장성에 또 나노산업단지에 우리가 자리하게 되니까 그런 나노 분야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지난 작년 가을이네요. 작년 가을에 일본 고베에 바이오메디컬 크러스트 단지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베 지역이라든가 오사카 지역의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직접화된 단지를 보고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지역의 이런 국립심일관센터라든가 이런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강점이 크니까 이걸 잘 키워주고 육성하면 큰 견인체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전화면 좀 산적한 우리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무한공항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적인 차원에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오랫동안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고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것이 군공항 문제입니다. 특히 광주 전화면 관련해서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무한공항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게 시급하다. 지금 총리로 가신 이낙연 지사님께서도 늘상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무한공항을 경유해가지고 우리 KTX가 고속철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걸 갖다가 정부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경부선 쪽에서는 그쪽에 KTX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지 않고 경주 울산을 거쳐서 가느냐. 이렇게 우회해서 가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도 바로 지금 고마군까지 올해 신설되고 있는데 고마군에서 바로 무한공항을 경유해가지고 목포로 가는 이런 쪽에 좀 인프라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무한공항 활성화의 그런 여건을 갖다가 조성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관련해가지고 광주가 갖고 있는 군공항을 또 이제 함께 이전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공항 이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수원이라든가 대구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쪽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좀 그 군공항을 받은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다. 그리워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패장 가게 되면 지원해주고 이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특별법에 대한 활성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 지원이 좀 부진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하나도 뽑지를 못해가지고 몇 년째 표류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지금 만들어진 아시아문화전당의 그런 재정지원 사업이 당시 5조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된 게 1조 원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밖에 이렇게 재정지원도 받지 못했고 이런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웠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아시아문화전당이 많은 풍부한 콘텐츠와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죠. 일자리 창출인데요. 아무래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 일자리 효과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령이 또 인천공항 가서 정규직으로 1만 명 하시겠다는 획기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은 평소에 공약을 말씀하실 때 약 70만 명 정도를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셨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에서 우리 특히 강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특히 또 중소기업, 창업, 벤처 이런 쪽의 기업들을 육성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선 정부 부처에 중소기업 벤처부를 만들고 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중소기업 주간인데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조금 기대해봐도 좋겠죠.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